한채아, 차세찌, 임신 6주 속도 위반 셀프 공개 배우 한채아와 차세찌가 결혼식을 약 한 달 앞두고 예비 부모가 됐다. 한채아는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현재 6주차에 접어든 예비 엄마가 되었습니다라며 결혼 준비 중 갑작스레 찾아온 새 생명이라서 더욱 소중한 축복으로 느껴집니다고 임신 소식을 전했다. 이어 부디 따뜻한 시선으로 축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며 여러분의 축복에 보답할 수 있는 좋은 배우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. 두 사람의 열애설은 지난해 3월 2일 처음 보도됐다. 그 후로부터 1년 뒤인 지난 3월 8일 한채아는 차세찌와의 결혼을 발표했다. 이들의 결혼은 5월 6일로 예정돼 있다. 한채아는 차세찌와의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경사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다. 차세찌는 차세찌는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슬하의 이남 일료 중 막내 아들이다. 현재 국가대표팀 코치인 차두리의 동생이다. 정보고 경사 소식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